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어른들을 위한 교육방송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래세대호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프로님. 네 인공지능 경제 전문가 막힘없는 대답의 주인공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중국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나왔네요. 폭스바겐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증시를 휘저고 갔잖아요. 며칠 전에. 네 맞습니다. 밧데리 부족한 데도 잘 보내줬더니 이제 한국 거 안 쓰겠다고 자기 거 쓰겠다고 하면서 자기 것도 쓰고 중국에서 중국의 배터리 회사 것도 사서 쓸 거다. 우리 중국 시장에서 많이 정기회사 팔 거거든 이제 그런 얘기 했죠. 네. 그 이어서 폭스바겐의 CEO가 중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런저런 배터리 전략을 업데이트 했네요. 네. 이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FMC회의 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 FMC 연준 결과 발표 나오고 나서 나스닥이 사실 급반응하면서 좀 훈훈하게 끝나서 오늘 오전에 아시아 시장과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온기가 돌았는데 지금 또 저녁 시간이 되면 약간 또 냉기가 쌓여지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 먼저 그나마 오늘 오전과 오후 약간 온기가 돌았던 아시아 시장 먼저 점검하고 미국 시장에 가서 얘기 조금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연준 그 의사로 발표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강한 모습 나오는 하루였고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0.5% 정도 올라서 3차 4배 63포인트 끝났고 홍콩지수도 1.3% 정도 많이 올라서 끝났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많이 한 33억 위안 정도 한 5천억 가까이 숨해서 들어오고 분위기 좋았네요. 네. 본토 자금 강구 통도 거의 한 7천억 정도 숨해서 들어오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 게다가 최근 기관들이 선호한 종목들이 조정에 가팔랐다가 다시 기관들이 비중을 조금 늘려가면서 흔히 저희가 파우투안이라고 부르는 기관들 선호 종목의 반등 돈을 약간 돋보였는데 귀주모태주나 오량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2% 그래서 4% 정도씩 올랐고 홍콩에서도 텐센센스 알리바바 메이투안 같은 홍콩 시장을 대표하는 기술주들이 다들 3% 4%씩 오르는 비교적 굉장히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안정세였는데 네. 물론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지만 어쨌든 중국 시장은 이랬다. 네. 중국 전반적인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다. 우리 시장도 뭐 비슷했던 것 같고요. 네. 국내 시장도 오늘 온기가 조금은 도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 정도면 요즘 분위기에서는 둘 다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네. 폭스바겐 CEO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새롭게 폭스바겐 CEO가 중국 언론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화 됐는데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에서 닉스더스다이트, CATL과 국헌 하이테크와 협력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코멘트 나오면서 아무래도 최근 이제 폭스바겐에서 파우디에서 각형 배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거라는 계획이 나왔을 때 국내에서 약간 우려했던 게 파우치형이 메인이든 LG화학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건가 약간 그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공급이 좀 증가할 거로 시장이 전망했고 실제로 오늘 중국의 배터리 3위 업체인 국헌 하이테크가 5% 이상 급등하면서 상대적인 관심을 좀 많이 강하게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헌 하이테크도 배터리 만들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SDI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중국의 메이저가 CATL과 BYD 양강 구도였는데 국헌 하이테크도 사실 그 폭스바겐 같은 메이저 쪽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좀 강화됐다는 뉴스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기대가 더 크게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경기식 가구 공장을 세우면 중국산 배터리 살 건데 CATL 것만 사겠냐라는 추측이 반영된 건가 보죠? 맞습니다. 말 되는 추측인 것 같긴 하네요. 요즘 폭스바겐 주가도 많이 오르다군요. 네. 완성첩체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리레이팅되고 있는 국면이고 기존에 2차 전제 배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완성첩체로 어느 정도는 전이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어떤 소식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조금 가벼운 뉴스들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준비해봤고요. 최근에 중국 북방 지역에 미세먼지나 황사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기청정기 판매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 최근 한 달간 판매량 집계해보니까 전을 대비해서 한 달 사이에 판매량이 10배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전이 사실 10배나 증가했던 건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미세먼지나 공기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관련주로 가전을 대표하는 메이디그룹은 3% 이상 올라서 관련주까지 수혜를 조금 받을 정도. 전월 대비 10배네요. 네. 한 달간 10배니까 1000% 성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긴 한데 공기청정기는 뭐가 좀 황사가 와야 사죠. 그렇죠. 한 달 전에 춥기만 한데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여기도 이제 황사 오면 청정기 사고 거의 우리나라하고 소비수준 비슷해요. 네. 비슷한 패턴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방망받아서 청정기는 없는데. 그리고 하나도 뉴욕의 바이들 뉴스가 오늘 핀더더 그러니까 중국의 보통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면 알리바바가 있고 징동이 있고 핀더더가 있고 핀더더가 이제 넘버 3 정도 되는데 사실 핀더더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사용자 수로는 거의 넘버 1을 위협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핀더더의 창업자인 황정 회장이 80년생인데 오늘 이제 은퇴를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생으로 미국의 세 번째 부자이기도 하고 워낙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재개가 조금 놀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리바바인 마유 회장이 공산당의 갈등 과정에서 좀 고초를 겪었던 그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조금 있게 해석하는 뷰가 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의 부자 설립론은 농포치 산치안의 중산사 회장이 1위의 부자고 그리고 텐센트 창업자가 2위의 부자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산가가 핀더더가 황정 회장이었는데 중국 3등 부자예요? 네. 이분이 나이가? 41세. 아들 나이 말고 본인 나이. 네. 본인 나이가 80년생입니다. 41세? 네.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중국의 세 번째 부자였을 정도니까 중국을 상징하는 젊은 리더 중에 압도적으로 권위가 있던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은퇴 발표하면서 시장이 조금 놀라는 모습이었고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결권까지 다 포기하는 구조로 나온 은퇴설이기 때문에 조금 임팩트는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 그럼 주식은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이 대부분 주식일 텐데. 맞습니다. 지분은 보유하고 있고 의결권을 포기하는 구조를 일단 나오고 나는 빠져나가서 나머지 지분이 결정하면 그대로 그냥 똑같이 섀도우 보팅 해주겠다. 네. 지분에 관해서도 아마도 주례관은 계획관은 나오게 될 것 같고 오늘 좀 갑작스럽게 나온 뉴스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도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게 이제 핀더더가 실제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회장이 갑자기 은퇴설이 나오니까 핀더더 주가가 오히려 약간 3% 가까이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알리바바 주가는 5% 이상 급등하는 네. 좀 재미있는 패턴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역시 좋은 기업은 창업자의 힘이다. 네. 창업자의 영향력을 조금 컸던 하루였습니다. 하기가 그걸 다 키운 거니까요. 그러면 일자리 없겠네요. 이분은 이제 은퇴하면? 그렇죠. 저희가 뭐 걱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걱정이 아니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은퇴하면 안 좋거든요. 제가 잘 설득해서 3% TV로 데려오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뭐 편집 같은 거 좀 할 줄 아시려나? 온라인 쇼핑몰 좀 할 줄 아시겠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3% 쇼핑몰을 한번 그럼 노는 이. 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요즘은 근데 은퇴도 굉장히 좀 트렌디한 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CEO를 물러나고 회장으로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우주 산업 같은 약간 미래의 꿈에 관련된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핀더델 황정 회장 또 물러나되 이제 환경이나 또 다른 생명공학이 되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겠다. 이 정도로 밝혀서 조금 새로운 도전을 찾아가는 좀 아름다운 은퇴? 새로운 발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찾고 싶다. 그런 게 요즘 약간 트렌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 도전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은 오면 3% 함류를 자꾸 권장드리는 걸로 아침 저녁으로 좀 빡세게 굴리고 제일 어린애 이름이 뭐라고요? 황정 회장입니다. 황정. 황프로네 그럼. 정프로가 동생이 필요하다고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정도 갈까요? 네. 중국 시장은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의 채권 금리가 10년 후 우체국 금리 기준으로 1.7을 훌쩍 넘어서다 보니까 시장을 약간 조금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고 우선 짧게 오늘 새벽 3시에서 며패됐던 3월 FNC 포인트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시장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꽤 완화적인 코멘트였고 전반적인 그냥 오늘 평은 파월이 파월했다. 그러니까 슈퍼 도비시가 굉장히 도비시한 코멘트를 했다. 최선을 다했다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또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10년 후 구체 금리는 또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전역의 분위기는 파월도 힘을 잃었다. 파월이 뭐 별거 없다. 약간 이런 반응이 또 약간 나오고 있는. 그 말은 파월이 금리 안 오를 거야. 물가 안 오를 거야. 그걸 시장이 못 믿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 걸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파월의 코멘트 이전에는 파월이 괜찮다 괜찮다. 동결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점도표를 통해서나 톤을 통해서나 조기 테이퍼링은 없다고 했는데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신호에서는 경기 회복이 그만큼 가파르니까 강한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긍정적인 뷰인 것 같고 또 다르게 보는 뷰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안함,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시장이 겁내는 건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를 비롯한 그런 쪽의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울 거다. 그거겠죠. 저는 아직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공식 있죠. 금리 올라가면 성장주 안 좋아.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다 보니 그냥 그러는 건가 지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금리 올라가는 거랑 예를 들면 구글의 실적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나 혼자 어떻게 투자를 혼자 해? 뭐 이런 그런 흐름인가 아니면 정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선 금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국면을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가파른 조정을 받는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은 건 맞는데 시장 전체가 조정받은 게 아니라 일부 성장주가 가파른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지만 다우전스 지수나 S&P500 지수를 봤을 때 그냥 지수의 차트로 봤을 때 가파른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차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파른 조정을 받고 있는 일부 종목들 그 종목들이 기존의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했고 시장 상승을 리딩하던 가파른 성장주들이 금리 상승으로 데미지를 입고 있다 보니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작은 시가 총액인데 그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패턴인 것 같고 금리가 지금 정도의 레벨의 시장을 완전히 꺾을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건 다 공감이 될 건데 다만 이제 우려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간 속도 자체는 분명히 의아할 정도로 빠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7이라는 레벨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파월 의장이 이 정도로 완화적인 커멘트를 했는데 하루 만에 금리가 1.65 레벨에서 1.75 방금 터치하고 왔거든요. 이 정도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조금 불안한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주원 실장님 나오셔서 그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면서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투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 역시도 오늘 새벽에 FMC 연준 코멘트 듣고 나서는 시장이 안드워레일리가 약간 나오겠다. 시장의 불안 요소는 약간 해제된 것 같고 금리 관리 민감도 약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출근했고 실제로 많은 애널리스트분들의 분석 자료에서도 시장의 불안 요소가 하나 정도는 제거됐기 때문에 노이즈가 축소된 구매로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변동 횟수로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은 조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투자자가 주목해야 될 건 매크로 이슈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 시장에 대한 예측보다는 본질적으로는 결국 좋은 기업을 찾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자기가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좋은 성장, 좋은 기업을 찾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금리 관계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잊기 쉽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은 눈에 많이 띄는데 공부하다 보면 이 회사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저 회사도 좋겠구나. 그런데 그 주가가 주가는 너무 높은 건가 아니면 괜찮은 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 고민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원래라고 하면 가격과 밸류에이션 그 두 가지를 조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그냥 합리적인 방식인데 문제는 우리가 가격과 가치 사이에서 가격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가치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변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불안한 건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평가의 툴, 가치평가의 로직들이 흔들리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의 시장을 대응할 때 제가 많이 받았던 코멘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건 박석중 연구원님께서 지난 자료였긴 했는데 그 자료 중에서 PSR 기준의 밸류에이션 기업들과 PER 기준의 밸류에이션 기업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약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진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그게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종목들은 PER 17배, PER 30배 이런 PER 툴로서 밸류에이션 하는데 마진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매출액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기업들은 PER로는 밸류에이션 못하니까 PSR, 매출액 대비해서 몇 배 평가받고 있는 애로 밸류에이션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 환경이 변해버리면 PER 로직보다도 PS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세트로는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PSR 논리는 매출액만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이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될 거고 그러면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 찾아갈 거다는 로직인데 지금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버리면 매출액이 미래에 많이 커지고 미래의익이 많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의익을 현재 가치로 당겼을 땐 되게 좀 초라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많이 초라해져요. 즉 금리가 1%일 때랑 조금 높게 드릴게요. 금리가 3%일 때랑 예를 들면 20년 후에 3조 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암살을 서로 하자는 건 아닌데 금리가 계속 1%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가치하고 3%일 때라고 가정할 때 현재 가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초라해지죠. 많이 나요? 네. 제목의 해상기를 저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을 미리 좀 해주지. 많이 난다고.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20년 후의 가치를 현재 가치를 평가할 때 한율을 1%와 3% 쓰는 건 엄청난 갭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저는 1이나 3이나 낮은 금리 아닌가? 돈 빌리러 가면 예를 들면 연 3%인데 쓰시겠습니까? 연 1%인데 쓰시겠습니까? 하면 한 1이나 3이나 빨리 빌려놔주세요. 하는데 그게 밸류에이션 하다 보면 반토막 내지는 3분의 1토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치를 밸류에이션 할 때는 결국은 얼마나 먼 기간에 있는 거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채권을 보통 표현할 때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만기에 따라서 금리에 따른 민감도가 더 커지는 건데 전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PSR 베이스 밸류에이션들은 사실 10년 후 혹은 20년 후의 현금을 한 후까지 기대하고 밸류에이션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할인율이 금리에 따른 할인율이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겪었어요. 알겠는데 앞으로는 다시 금리 또 시장 안정되면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또 이런 한참 작년처럼 오르는 때가 또 오겠죠. 그럴 때는 전문가 분들 나와서 이 회사 좋습니다. 주가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반드시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계산하실 때 금리 몇 퍼센트로 계산하신 거냐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물어볼 걸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금리 한 2%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2%까지는 괜찮은 거고 아직 나올 텐데 그런데 지금 시장을 조금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흔들리는 곳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현명한 대응은 금리가 이제 그만 올라갈 거야.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갈 거야. 그것에 대해서 바쁘게 예측한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은 금리에 많이 흔들리는 쪽 비중을 조금 줄이고 금리에 덜 흔들리는 쪽을 포지션을 늘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 그쪽의 영역이 있는 게 뭐 요즘 사실 스타벅스나 비자나 이런 종목들은 금리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또 안정적인 차트가 나오고 있는 영역이라서 그렇기도 하죠. 그런 쪽의 포지션을 늘려가는 걸로 대응하는 게 지금은 더 맞는 거고 더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꾸 생각만 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액션을 취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금리 올라갈 때 불리해지는 건 실제보다 더 떨어질 수 있고 시장이라는 게 딱 어떻게 이 프로가 자꾸 투덜대긴 했습니다만 딱 공식에 맞춰서 거기까지만 내리고 겉에 딱 거기까지만 오르겠어요. 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분위기는 그거 자꾸 잴려고 하지 말고 빨리 바꿔라. 그 말은 이 전환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전환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예측이란 건 늘 조심스럽고 불가능형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의견을 그냥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은 국면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면 금리의 상승은 필연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보통 탑다운 전략으로 매크로 환경을 베이스로 전략을 짤 때는 불황에서 호황으로 가는 초입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조금씩 올라가는 국면이 주가의 상승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로직에 따르면 사실 지금의 구간이 주가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건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금리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제가 이게 부담을 조금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가 탄력적이 되면 그 과정에 우리의 심리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 만나게 되는 상승 국면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월과의 오랜 격언이 패드와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이 이 정도로 친화적인데 시장을 하락에 베팅한 건 사실 잘못된 전략이라는 게 오랜 격언이고 그럼 기본적으로는 상승 베팅이라고 하면 상승에 베팅하되 금리 노이즈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영역에서 포지션을 만들어가면서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게 지금은 좀 맞는 전략이다. 그 정도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준도 존재하고 금리도 올라가는 시장도 존재하는데 둘 다 좋아할 만한 주식이 있다.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영역의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자체는 다 안 좋은 건 혹시 아닙니까? 그 레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경제학 이론으로 봤을 때는 금리와 주가는 반비례 관계라고 되어 있지만 실물 경계에서는 시장이 선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초입이란 건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과정이고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걸 선반영해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리가 상승하는 초반부에는 주가는 올라가고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과열 국면에서 금리가 시장의 유동성에 부담을 주면서 부채가 줄어들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패턴이 나오는데 지금은 과거의 경우로 봤을 때는 1.7이라는 레벨이 시장의 절대적인 금리 레벨로 봤을 때는 시장의 유동성을 완전히 흡수할 정도의 방향은 아니고 우선은 연준의 정책 자체가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극도로 보수적인 매우 완화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상승을 유동성이 회수될 정도 레벨로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은 관건이네요 결국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다른 전략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더 좌충우돌하게 되고 각자의 생각이 많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낙관론을 견제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금리 저점이고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오른다는 과정이라면 주식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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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간다는 과정을 하고 지금 던지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오르는 주식은 오른다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성장주 일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계속 받고 의지가 계속 생기겠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건강한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정도의 금리 레벨에서 향후 30pp, 40pp 올라가는 구간이 반드시 시장 지수 레벨 특히나 S&P500이나 다우존스 지수 자체를 고점 찍고 꺾이게 만든 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떤 질문을 던져도 부족한 답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질문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아 그러네 그 말씀이 맞겠네 하는 생각이 들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설명은 됐지만 그런데 라고 하면 또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시청자들이 또 급한단 하시라고 드려봤는데 빈틈이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럴 때 요런 업종 한번 봅시다 하고 갖고 오신 게 프로테크? 그러니까 부동산과 IT가 만났다? 맞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이제 FMC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제가 오늘 가진 인문도 이렇게 매크로 이벤트를 확인했는데 그럼 매크로 이벤트가 나왔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봤을 때 결국은 시장의 관심 영역을 넓혀가고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자료를 보고 공부하는 하루였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봤던 자료들 중에서 메리츠에서 발간해준 자료에서 조금 도움될 만한 섹터가 있었던 게 프로테크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을 의미하는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 합성어가 프로테크인데 국내에서는 다방이나 직방으로 우리가 익숙하듯이 온라인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거래가 많이 와닿아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게 불과 1% 정도의 침투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9%는 오프라인 베이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1% 정도만 온라인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활약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겨우 1% 정도의 마켓셔를 가지고 있으니까 향후 좀 성장 여려가 많이 열려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가 거의 6% 정도로 갑니다 미국은? 네 국내는 뭐 0.5% 0.5%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국은 거래 수수료자가 6%라도 거기에 효율화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관여한 기업들이 뭐 진로우나 오픈도우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가면서 정보의 공급도 더 원활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비용도 좀 절감한 효과가 나오고 있어서 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은 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레드핀 같은 기업들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온라인 오프라인 합성시키면서 보통 한 6% 정도 되는 수수료 한 4.5% 정도까지 좀 절감하는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장기적인 성장은 좀 나올 수 있는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드핀은 4.5%로 낮춘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보통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6%를 하는 게 매도할 물건을 소개해 준 중개인한테 3% 주고 매수 측 중개인한테 3% 주는 건데 중개인은 둘이 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레드핀이 매도자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인데 그 물건을 구하는 가지고 있는 걸 비용을 효율화시켜서 1.5%만 받는 겁니다 매도자한테 레드핀은 매도자 중개만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원래 3%를 가져가야 되는데 집하시려면 레드핀에 내놓으세요 수수료 반값 이거네요 맞습니다 레드핀은 그거를 절반의 비용만 받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3% 그대로 주고 한쪽은 1.5%만 받아가서 일단은 4.5% 근데 그 비용은 더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 사시려면 레드핀으로 오세요 그래도 1.5% 이러면 될 텐데 그러면 양쪽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 집을 누가 보여주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해주고 매도 측 중개물을 가지고 있는 집이 레드핀이니까 레드핀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넘길 때 수수료를 적게 받는 거니까 레드핀이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레드핀이 중개업자를 또 같이 고용하고 있으면서 집 보여주는 건 하나 봐요 맞습니다 싸게 박리담회 하겠다 그렇죠 사실 충분히 양적 경제가 작동하게 되면 3% 받던 거 1.5% 되고 그게 더 레벨다운될 수 있는 거죠 규모의 경제죠 정확히 말하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니까 미국은 집집마다 다 다르고 컨디션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집을 안 보고 사잖아요 가끔은 네 그런다고 하다군요 3동 100, 6호, 601호, 저거 오케이 그렇게 그게 이제 미국은 안 되니까 수수료율이 되게 높기도 하고 이것저것 체크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뭔가 룸이 있다 이런 쪽을 좋게 보는 이유는 아직 말씀하신 대로 아직 많이 퍼지지 않아서 네 침투율이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어쨌든 부동산은 말씀하신 대로 집에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이 오프라인 베이스로 봤을 땐 사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3개, 4개 보면 하루가 다 가는데 온라인 베이스가 되면 하루에 수백 개도 검토할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이 분명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성장이 극대화되긴 했지만 이건 어느 정도 비가역적인 성장이다 더 성장에 가속화되어 줄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김에 진로우 오픈도와는 모델이 좀 다릅니까? 네 레드핀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브로커리지 비용을 효율화시키는 전략이라고 하면 진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정보를 모아놔서 대략 1억 4천만 개 정도의 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1억 3천 5백만 개 집의 정보가 진로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 일이 있으면 다들 진로우를 방문하는 건데 연간으로 이용자 수가 거의 100억 명 된다고 하고요 돈은 어떻게 벌어요? 메인 비즈니스는 광고 모델입니다 아 공짜로 집 보여주고 실제로 가서 하는 건 알아서 하시되 자주 오시면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의 완성도가 미국 전역에 있는 주택의 97%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그거 다 모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양 자체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하기가 유명해지기만 하면 집 팔고 싶은 분은 자기가 사진 이쁘게 찍어서 올리겠네요 그거는 그렇겠네요 네 오픈도어는요? 오픈도어는 주로 집을 직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다 하시네 밸런션을 높여서 판매하는 비즈니스로 알고 있고요 집 사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판다고요? 네 이게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 같은데 아이바잉이라고 해서 그냥 집 같은 걸 인터넷에 나 집 팔 생각 있어요 하고 주소지만 적어놓으면 이런 오픈도어 같은 곳에서 주소 검색하고 실물 검색해서 가격을 바로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집 팔 생각 있어요 몇 번지 이러면 그 번지 그 집에 나 얼마에 살 생각 있는데 팔래요? 이렇게 아이바잉이라고 집을 즉시 팔 수 있는 요즘 국내는 약간 헤이딜러 이런 자동차 어플리케이션 보면 자동차 번호만 나오면 딜러가 바로 가격 제시해 주듯이 헤이딜러라고? 헤이딜러라고? 6%를 모두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팔면 돈 나오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6%를 받아서 매도자 쪽 중개인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매수자 쪽 중개인한테 3%를 띄어서 주는 그러니까 3% 3% 나눠가는 게 맞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그런 거라고 네 정확합니다 미국의 다주택자께서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미국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미국 섬을 조금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원래 요즘은 초저녁에 또 안 좋다가 또 3시 넘어가면 좋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더군요 네 오늘도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의 세대회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여러분들 최선임 매니저님께서 모르실 만한 질문을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적어놨다가 다음 번 나오실 때 꼭 한 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답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세대회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연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